그럼 너가 잘하는 건? 좋아하는 것도 없어? 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제가 사진을 좀 찍거든요? 보실래요? 난 외국어 좀 해!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다 오케이! 전 프라모델 조립이 취미고요. 너무 재밌어요! 전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좋고요. 또 잘해요! 우리 학생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끼와 재능이 많습니다. 하지만 아직 꿈으로 향하는 방법을 모를 뿐인데요.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찾아서 꿈이 되고 삶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. 그것이 바로 진로교육입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미래를 결심해보도록 지원해주는 교육. 진로개발의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밝혀줍니다. 꿈을 향해 용기를 갖고 거침없이 도전하라!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.